이동형 감시정찰 로봇 이 방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저희 평평테크의 직원분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요. 보람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방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가요? 이 방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가요? 이 방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. 가상시imbank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무언가 문제 터리로 가게 된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! 포함받을 보여 innoc As an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게 4x4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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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x4가 5명을 가지고이드 45명을 따라서 5명을 가지고 있는 물속으로 원래는 더 기간에 더 기간 increase, 더 배터리와 더 기간을 많이 받으려는 차단을 통해 나는 지금 세계방도 조그네 뇨 3-1 브로배로도 이제는 3-1 브로배로도 이제는 그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2 let me know if you're pushing 3 bravo this is 3 1 bravo they are in Mic 1 bucks qui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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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